야니 선생님 선생님 야니는 뭐야 편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 보여줘요 카리스마 있게 해줘요 네 얼굴에 몸 묻히고 다니지 마라 쓱싹쓱싹 누나 나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니가 나 부셔봐 안그러면 내가 너 부신다 그래 뭐하고 있었어? 밥 먹었어? 밥 먹으러 가자 뭐하멘? 밥 먹원? 누나 잠이 안온다 내 사랑받고 자 보고싶었어 아 검은 자기가 안보여요 죄송해요 왜 검은 자기가 아니 이런거 이게 딱 벽친거죠 치맥하러 가자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되요? 지금 나와 치맥하러 가자 오주와 맥주는 5대5다 오주와 맥주는 5대5다 오주와 맥주는 5대5다 오주와 맥주는 5대5다 오주와 맥운치 이거 너무 야해 아 너무 야해 아 너무 야해 아 너무 야해